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60대 여성분의 안면거상술을 하였는데요 이분은 6년 전에 상안검 수술과 지방이식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받으신 분인데 약간의 노인성 안검 하수가 있으셔서 일명 눈매교정술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기뻐하시면서 잊지 않으시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오늘 안면거상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눈과 같은 모양이 중등도 이상의 안검 하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노인성 안검 하수의 경우 이보다는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눈두덩이가 꺼졌어요 눈을 천천히 떠요 또는 눈이 쳐져 보여요 피곤해요 등등인데요 여기 보시면 쌍꺼풀 라인이 하나로 되지 않고 겹주름이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노인성 안검 하수라는 눈의 모양은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은 듯한 눈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보상작용으로 인하여 꺼진 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앞쪽에 콩알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는 눈두덩이 중에서도 꺼지지 않고 도리어 튀어나오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이면 노화 정도가 많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럼 노인성 안검 하수가 있을 때 눈이 꺼지고 겹주름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한 사진 말고 비슷한 조건의 눈 모양이 있는 그 예쁜 여성의 젊은 여성의 모델 사진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눈동자를 눈꺼풀이 살짝 덮으면서 겹주름 여러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안검 하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눈에 비해서 눈을 뜨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눈꺼풀을 빨간 화살포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눈을 뜨는 근육을 상한 검거근 혹은 윗눈꺼풀 올림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은 피부 표면에 있는 근육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눈알 깊숙한 곳에서 눈꺼풀까지 이어진 근육입니다 즉 이 근육이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근육인데요 일명 눈매교정술이라고 하는 성형수술이 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검은 동자에 노출을 많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눈을 감는 근육은 눈 주위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관략근인 눈둘레 근육인데요 왼쪽 그림에서의 빨간 사각형의 상한 검거근이 눈을 뜨는 작용 파란 사각형의 눈둘레 근육이 눈을 감는 작용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눈이 떠졌다 감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세다면 눈이 커지게 되겠고 눈 감는 근육이 세서 40년 50년 계속 수축을 한다면 점점 눈이 작아지겠는데요 예전에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 라는 동영상에서 젊었을 땐 왕눈이었는데 노인이 되면서 눈이 아주 조그맣게 작아지는 이유가 눈둘레 근육이 50년 60년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눈이 노란 원형에서 빨간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 눈을 작아지게 이 관략하는 이 관략근인 눈둘레 근육에 계속 보톡스를 맞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눈을 감는 근육은 세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의 눈을 뜨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보상적인 표정 근육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전두근을 이용하여 눈썹을 위로 당겨 올리는 작용입니다 그러면 빨간 점선 원의 눈 주위 살들이 노란 점선 원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눈두덩이 살이 모자라서 눈 꺼짐 현상이 발생하며 쌍꺼풀 라인을 덮고 있던 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쌍꺼풀이 커지고 급기야 여러 겹 쌍꺼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덜 떠진 듯한 안검화수에 대한 수술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눈 뜨는 힘을 강화하는 눈매 교정술을 하면 눈도 또렷하게 보이고 눈동자도 많이 노출이 되어서 예뻐지지 않겠는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니되는 게 여기 사진에서 빨간 화살표의 힘이 약해져 약해서 그 보상작용으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을 전두근이 들어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간색 힘이 눈매 교정술로 충분히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노란 방향의 힘을 쓸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 뇌에서 야 전두근 너 이렇게 수축해서 야 전두근 너 이렇게 수축해서 눈썹을 이렇게 들어올릴 필요 없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하여 쳐들고 있던 눈썹이 아래로 하강하게 되어 전태궁이 좁아져서 답답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매가 바로 그 눈매 교정 부작용의 대표적인 그 현상이 되겠습니다 반면 왼쪽과 같이 눈이 적당히 덜 떠지면 겹주름이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지만 쌍꺼풀 라인도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눈썹이 눈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전두근이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줄다르기와 같은 것으로 국외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아주 적당량을 넣어야지 조금 넣으면 싱겁고 많이 넣으면 짜게 되는 것과 같으므로 눈 뜨는 힘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만이 아닌 적당히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 왼쪽 눈이 개슴치레해 보이고 눈 꺼짐이 있으면서 쌍꺼풀이 꺼진 눈 쪽으로 쭉 올라가 버려 이 쌍꺼풀이 좀 풀린 듯한 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눈동자가 7알, 8알 이상이 보이기 때문에 꺼진 눈 지방식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왼쪽과 같은 눈매는 시야가 확보가 된다고 하여도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 좀 교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 눈매교정술을 하면 이분 특유의 전태꾼 관상이 다 사라짐으로 살짝만 찝는 쌍꺼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눈뜨는 힘을 너무 많이 교정하게 되면 눈썹이 아래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인상이 고약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눈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검아수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예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눈을 안검아수 수술해서 땡클한 큰 눈을 만들어버리면 이분 특유의 예쁨이 사라져 버리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얼굴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눈매교정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살짝만 찝어서 쌍꺼풀 라인만 살짝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안검하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눈을 뜨는 근육과 눈을 감는 근육이 있는데 그 눈을 뜨는 근육과 감는 근육이 서로 줄다기를 하면서 눈을 뜨는 근육이 세면 눈동자가 많이 노출이 되고 눈을 감는 근육이 세게 되면 근데 이제 50년 60년 눈을 감는 작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눈을 뜨는 근육보다 눈을 감는 근육이 항상 이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이 눈둘레 관략근을 보톡스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눈 작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눈 뜨는 힘이 약해졌을 때 꺼진 눈 현상이 발생한다던가 겹주름이 나타난다던가 이렇게 동시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눈매를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의 교정을 할 때는 이런 눈썹의 위치, 특히 전태궁 관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